여러분, 스모닝! 돌체 일어났어? 어제 돌체라떼랑 같이 자가지고 오늘은 돌체라떼랑 같은 이불에서 아침 인사를 드리네요 라떼는 아직도 잠오나보다 이제 아침이에요 돌체도 더 작고 해야지? 귀여워 귀요미들 너무 맛있어 아이고 모니터를 입고 있었어요 요즘은 은혜 오늘의 일을 안 먹기 오늘의 일을 안 먹으러 왔는데 오늘의 일을 안 먹으러 왔어요 진짜 말랑해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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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말랑해 도대체 요새 많이 통통해지긴 했다 이 음식이 알았어 뱃살 안 만질게 너네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는 거야 귀요미들아 야아 단단한 수달의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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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바르르르르 코실러실러가 눈 바르르하는 거 보이세요? 연어 먹는 거 먹구나? Ulion 아 아아 너무 몸에 possiamo delete 저거 화장실 간 사이에 일어났네? 이 새끼들? 아이고 아이고 다 잤어? 잘 잤어? 잘 잤어? 잘 만큼 잤어 이제? 알았어 그래 이제 치워줄게 너네들끼리 놀아 이불 치워줄게 전체 모닝밤 우리 엄마도 일하러 가야겠다 놀고 있어